자, 상대 빠른 포토론시 프로토스의 연태라며 프로토스가 다 포토론시 프로토스 프로토스 5시 적응 뭉치기 버그로 그냥 네 포토론이 깨고 있네 잡혀라 포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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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yk 포토스 터라야 되네 불안한 출발이다 2칼라 마린, 아, 2칼라 질럿의 마린 메딕 그 러시가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조금 막아내는 게 관건인데 왠지 그 만만한 게 적으라고 또 잘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 포토 일단 요거 보면은 3시로 못 들어갈 거고 11시도 뭐 어차피 캐논을 좀 두 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? 그러면 왠지 이 타겟은 자연스럽게 좀 제가 되지 않을까 아, 마린 뒤로 마린 지금 포토 키고 싸워야죠 키고 파프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자, 일단 지정실이 안 있는 거 같은데? 자 쟤 너네 미쳤나 정모너들을 쭈욱 불러, 쳐서 잘 나오고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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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간다. 간다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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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.O.K.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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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무린데 이제? 뭐지 근데 이거? 아 저 캐리어나 뭘 하나 뜨면은 이긴 이기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어때 어 .. 이렇게 아 não 아쉽다 뭔가 3 상대 제거도 너무 조용한데 큰일났네 아쉽다 스카우 빨리 뭔지 알아 이거 지금 자 우리편 완전 시켜버린다 자 마자 끝내가 되겠지 자 마자 끝내가 되겠지 지인되네 어이 총 따랐네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많은데? 이거 영 안 좋은데 지금. 여기 시원하게 하면 뚫을 수 있을랄아 내가. 저거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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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이 약간 센터에다가 랩이 찍어놨나 보네 육아 육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멍청하네 어디 히드라가 한마리 살아있는갑다 아 그래 전 이게 인구수가 홀스더라구요 안녕 잘 지내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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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뭐 볼리하시라고 마카네가 테란도 하고 베르펠 생명김벌 정력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샀고 아이템 플러를 잘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어 아닌데 아 뭘 계속 그 하나 게임을 어? 아 아 근데 찜찜하다 뭔가 6시로 우리가 못살려가지고 뭐하는거야 지금 뭐 정력을 더하겠다고 끝까지 하는건 좋지만 뭐 양적땅이 좀 라디가 오그라 세기때문에 좀 마무리해야 되죠 아 오케이 야 왜 안끝나 대신이야? 배신할말은 없다 이상하지 않아? 어? 동맹좀요 동맹좀요 동맹 안할래? 그냥 배신하지마 튀져 그냥 그러다가 너 아니 배신할거같애 이거 좀 이상하다 인마 이거 그래 인마 아까부터 좀 이상했다 아이가 오키라 오케이 아아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